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과목인 수방전기 1반 기출 해설인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생소한 유형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산 능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왔던 이런 전체적인 유형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쉽게 고독점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기출됐던 유형이고요. 아마 틀리신 분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계 A1, A2 값이 같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A1은 지금 L에 흐르는 거, 저항에 흐르는 거, C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다음에 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게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죠.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그다음에 콘덴서, C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합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A2라는 것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됐다? 공진됐다는 얘기죠. 힌트가 공진됐구나. 병렬 공진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공진 됐다는 얘기는 공진 주파수가 등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진과 관련해서 공진 조건 기업을 했어야 될 게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L에 관련된 오메가 L하고 C에 관련된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가 직렬이 됐든 병렬이 됐든 똑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공진 조건이 되죠. 이랬을 때 공진각 주파수라는 오메가 제곱은 LC로 이렇게 LC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오메가 관련된 것이 뭐냐. 바로 2파이 F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2파이 F라는 것은 2파이 F라는 공진 주파수가 등장하겠죠. 이것이 제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우리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런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또 하나 바로 N차. N차 고조파에 관련해서 공진 주파수. 이때 이거는 2파이 여기다가 N에다가 루트의 LC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N차 고조파가 해당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답은. 2파이 루트 LC분이 2니까 2번이 되겠죠. 틀리실 분은 없겠죠. 22번. 논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계속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하셔야 되는데 보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보면 묶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묶을 수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놈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B바 C가 공통이 되겠고 그렇죠? 공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놈은 또 뭐하고? 이놈은 또 이렇게 묶을 수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공통되는 게 뭡니까? A, B바에다가 C바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B바 C에다가 A바 플러스 A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A 플러스 A바나 그다음에 C 플러스 C바나 B 플러스 B바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1이라는 얘기죠. 이걸 기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A, B바에다가 B바 C 그러면 공통이 되는 게 B바 A 플러스 뭐가 돼?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바에다가 A 플러스 C니까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뭐예요? 불대수의 정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A바는 뭐 나온다? 1 나온다. A.A바는 뭐다? 0이다. 그렇죠? A 플러스 1이다. 이건 1 나온다. A.A.1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A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22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